10대 초반, 10대 미만 여와를 할 때 좀 힘들어 아, 토니? 어, 듣는 사람들은 그 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내가 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제 내가 하기 힘드니까 당연히 좀 다른 사람들도 듣기 불편하겠지?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불안하긴 한데 아니야, 근데 근데 시키니까, 많이 시키니까 각종 일하는 거 오겠지? 하고 요즘엔 좀 받아들이고 있긴 해 근데 각 수줄도 없네? 그니까 자기가 힘들어야 남들이 듣기 편하던데 맞아, 내가 힘든 건 아무런 크기 없지 어 도라이오 소리도 내는데 어쩔 수 없어, 근데 그게 더 이게 듣는 사람들의 기준이다 맞아, 모든 건 총자의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 새끼 눈꺼 올리는 거는 겉멋이 아니라 스콘이야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? 괜찮아 맨날 애들이 뭐라 그래, 새끼 눈꺼 이러고 우린 뭐라고 하지 않아? 걱정하지 않았어 괜실이 찔려서 따르다가 한 바퀴 돌 좀 먹어 오빠, 나 오빠가 하준이처럼 불쇼를 해도 뭐라고 하지 않을게 하준이 없네 하준이 주인이에서 너무 부르는 거 같던데 맞아 계속 그거 인스타 핏에 뜨던데 불쇼하고 하준이 되게 만족도 150%로 일하고 있는 거 같던데 아, 주인이가 잘해 우리 형, 쟤 왜 없으면 안 할 거 같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응, 우린야 우린인데 진이랑 피노쉐리 그리고 아까 그 내가 만든 홈메이드 케이크 한 파리 파이팅 아, 왜 케이크 한 파리 넣으면 맛있겠다 나 안 좋아한대며 나 도라지 향은 좋아해 그래? 익숙해져서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도 도라지 굉장히 익숙하고 도라지가 되게 익숙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조금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드실 수 있는 음식이 많이 없어 그래서 항상 도라지가 국상에 있어 아, 그래? 도라지 되게 연하게 해서 나물로 붙이시는 거야? 아니면 엄청 연하게 하고 우리 좀 무조건 야채를 전부 다 물에 담궈놔가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서 사실 집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없어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프로필 쉐이크처럼 없고 밖에 나갈 수도 맛있는데 너무 비싸 그거는 그니까 근데 어쩔 수 없지 할아버지 그치 그치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건 어쩔 수 없지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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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먹자고 하실 때 거절하는거 덜 먹을 수 없어 준영이는 좋아할 수도 있겠고 이거?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 입맛은 아니야 왜? 어떤 식으로? 나는 너무 그 달아? 비터함이 튀는걸 좋아하지 않아 코에 따라 다르지 나는 근데 염용은 나쁜 맛이 아닌 것 같아 염용은 괜찮아 맛있어 자 화이트 네그로니의 트위스트입니다 진, 캠파리아 메이드, 도라지 리큐르 앤드 휴너쉐리 진은 여기는 텐카레가 아니라 진은 이제 공베이 사파이어랑 티오 카페 이전에 물 좀... 아 이거 진지하시네요 직접 만든 홈메이드 도라지 캠파리 비슷한 홈메이드 레드비터? 아마로? 왜냐면 어쨌든 바텐더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나한테 줬다는 거는 아무래도 타겟하는... 없대? 엄청 드라이야돼 엄청 드라이해 생각보다 내가 스위트 보무스를 안 쓰고 그냥 드라이쉐리를 써가지고 어 난 좋아 난 좋아? 다행이야 딱 단 정도가 이 정도 아까 맥시멈이고 아 맥시멈까지는 아닌데 맥시멈까지도 아니야? 약간 더 달아도 되는데 어 나 줘봐 근데 난... 난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진짜 어? 나도 먹으니까 매력있다 근데 도라지가 강하긴 하다 이게 생도라지가 들어간 거라서 쓰... 나 너무 괜찮은데? 그래? 나 근데 워낙 도라지향을 좋아해가지고 그럼 됐어 난 괜찮아 사실 엄청 한국적인 느낌도 좀 나오면서 근데 나는 도라지향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어 괜찮아 오케이 좋았쓰 이거 칵테일 이름은 뿌리야 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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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게 되는지 알 것 같아 너무 뿌리신 분 같아서 다른 이름이 없어 뿌리 어울려 레시피는 이제 본베이 40 피노쉐리 20에 직접 만든 홈메이드 캄파리 20 그리고 라임필 뿌리 오디나 보리수 같은 걸로도 되게 잘 만들겠다 응 항상 뭔가 재밌는 한국 재료들을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해 확실하게 이렇게 좀 더해줘요